고려 시대에 참관한 2절의 전각은 대부분 조선 중기 이후에 중창된 것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하고 깔끔합니다. 비룡산 중토비에 세워진 아미타불 석벌은 특이하게도 머리 위에 우주 형태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용왕각은 불교가 우리 민속신앙과 어떻게 결합해 왔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룡산 중토비에 오르면 육지 속의 섬이라고 불리는 회룡포 마을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랑 270떡쥬 Ernest 현남 서포서 dem 낙동강 700리 마지막 주막인 삼강주막의 원래 모습을 이렇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